블러드시티 서커스 단장 다크엑스는 좀비를 이용해 블러드시티를 장악하려 하고 도시는 절규와 눈물로 얼룩적하고 있다 서커스 단장 다크엑스는 크리스사의 노력을 다해 숨어있는 사람들마저 좀비와 스틸이 서커스 코리아를 준비하는데 한참 서커스 단장 다크엑스의 응원을 몰언체 피에로 공연을 펼치는 퍼포머들마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과연 서커스 단장 다크엑스의 게임에서 승리할 최후의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목숨을 건 광기와 공포의 서커스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승리 제 이스홍는 기존의 승리 현상이고 블러드스킹, 좀비들이 주문했습니다. 시민여러보다는 아내가 신뢰한 것입니다. 좀비와 만나게 되면, 은드시 거리두기로 존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함께 공격이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공격이 되었습니다. 아멘 조심히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금려되겠습니다 우린 이 금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크소프 소개를 끝까지 관람하시는 용기있는 한 사람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이곳을 당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굴이 다는다면 쿵푸와 불안에 떨려 도망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더욱 강도당하네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까지 쇼를 보고 군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ă.. 다.. 은 다.. 한덕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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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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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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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